The word that completes the sentence. 자, 동그라미를 알맞은 단어에 치시면 될 거예요. 1번, 침대 밑에 고양이가 있네요. The cat is in the bed. 자, 언더와 온 둘 중 하나 있는데, 밑에 있죠? 밑에 있다는 뜻은 언덕이기 때문에 언더를 동그라미 쳐주시고, 2번, Ned will go. 음, Ned은 지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있죠? 어디 친구 만나러 가나 봐요. Ned will go out겠죠? 자, 3번, The, This is, 음, hot, hot. 자, 여기서 아주 뜨거워 보이는 어떤 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his is cup, hot, hot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This is one, hot, hot. 이것은 하나의 아주 뜨거운 냄비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The pet will, 음, 자, 애완동물, 좀 불쌍해 보이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어, 여기에 먹이를 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막 먹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The pet will eat, eat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풀림으로 5번, 6번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한 번 맡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não gets 있는 내용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